1명의 살인마와 4명의 생존자가 버리는 대결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인마는 과연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인성존에서 과연 인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요 왕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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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제 언제 레벨 또 15대냐 자 좀 기다려 보죠 자 들어왔습니다 레벨 50 16 32 15 와 난리 났네요 난리 났습니다 29 15 16 그냥 가자 50 그치 아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 나갔다 그래 레벨 1 들어오라 1 제발 레벨 10까지만 해도 내가 봐줄게 29 그래 가봅니다 자 저보다 다 레벨은 높아요 랭크도 많이 높고 뭐야 이게 왜 열리다 말아 버그인가 4명의 생존자와 1명의 살인마가 펼치는 대결입니다 4명의 생존자는 발전기 5개를 다 돌리고 나서 탈출을 하는 게임 그리고 1명의 살인마는 4명 중에 1명이라도 잡아서 죽이거나 그렇게 해야 이기는 건데 뭐 이기고 지고 보다는 점수 따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점수를 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맵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생존자들을 찾아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망갔네 아 헛스윙 헛스윙 아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아니 아 아 네 에이그 이그 이그 아meye 아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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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친구가 당했는데 어? 너네는 거기서 그거 하고 있냐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그렇게 해 그렇지 그렇게 해 다 뭐 치료하고 있었어요? 치료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이리와 야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? 내가 설마? 으이샤 하자 아 너네 친구 여깄다 얘들아 와서 구해주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면 와서 구해주겠지 아무도 안 구해주려나 보다 야 너 어? 어? 어떡하냐 너 안 구해줄건가 봐 어떡해 아냐 뭐냐 쟤는? 여기 소 점수 따먹기 하군요 아... 아... 갔습니다 그는 좋은 생존자였습니다 아... 그는 좋은 생존자였습니다 뭐야?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야? 지금 또 이런데 숨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없네 뭐하냐 거기서 이리와 나 점수 좀 따자 어 그래 그래 너도 점수 좀 따라 적당히 해라 한 번 했으면 됐지 적당히 해라 한 번 했으면 됐지 우와 지 점수 저는 사가지가 없네 지 점수 먹고 그냥 가버린다 에헬 어디서 감사합니다.